찾았던 현송월 화려한 패션과 함께 뜨거운 스포트라이트에도 당당하고 여유있는 매너로 그녀에 대한 궁금증이 쏟아졌는데요 특히 현송월 단장의 나이가 40대인 것으로 밝혀지자 그녀의 동안 미모 또한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북한 예술계의 1인자로 뽑히는 현송월 현송월은 짧은 미니스쿼터와 하이힐 패션, 파격적 율동을 선보여 북한판 걸그룹이라고 불리는 모란봉 악단의 단장이기도 한데요 1995년 북한 최초의 경음악단인 왕재산 경음악단에서 장군님과 해병들을 불러 유명세를 얻었고 이후 반갑습니다. 피파람 등의 노래로 유명한 15인저 그룹 고천부 전자악단을 거쳐 2005년 빠르게 달리는 말을 탄 듯 씩씩한 여성을 그린 노래 줌마처녀로 북한 최고의 스타가 됐습니다 최성월의 줌마처녀는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나훈아 씨만한 인기 최성월의 노래 자체가 조금 부드럽으면서도 대중들의 귀가 솔깃하게 잘 들어오는 듣기 좋은 노래예요 목감기를 좀 알았습니다. 목 상태가 지금 좋지 못합니다. 그래도 단장인 제 체면을 봐서 앞선 가수들보다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조금 더 크게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교도 있으세요? 현성월은 지난 2월 서울 공연에서 마지막 무대를 앞두고 깜짝 등장, 녹슬지 않은 노래 실력을 선보여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한편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의 응원단으로 한국을 찾았던 원조 북한 얼짱 조명예 엄청난 인기로 팬클럽까지 생긴 바 있는데요 북한 만수대 예술단의 무용수였던 조명예는 화려한 충솜씨와 서구적인 외부로 중국의 한 매체가 성장한 북한 5대 미녀에 뽑히기도 했습니다 나이가 몇 년도에 태어났어요? 31년도 81년도 제가 79년도에 태어났으니까 아니에요 2005년에는 당대 최고의 스타던 이효리와 함께 남북 화합의 메시지를 담은 휴대전화 광고로 찍었는데요 이어서 무결점 피부로 한국 브랜드의 머드팩 모델에 발탁돼 CF스타로 등극하는가 하면 어째서 우리를 따른 것이냐 아버지 원수를 갚으러 왔어요 2007년엔 KBS 남북 합작 드라마 사육신에서 김종서의 수영 딸 솔메로 한국 배우들과 여련을 펼쳤습니다 신기하네 2005년 인천 아시아 육상 선수권대회에 120여 명의 미녀 응원단을 파견했던 북한 그중 단연 눈에 띄는 한 사람 지금의 북한 퍼스트 레이디인 리설주인데요 당시 금성 학원에 재학 중이던 17세 리설주는 귀여운 외모와 함께 발랄한 응원으로 시선을 모았습니다 지금 본 영상은 김종서의 수영 딸 솔메은